부산아시아드 임민혁, 패신 최전방에는 이동훈 선수와 라마스 선수인데 이 포메이션도 한번 봐야되겠죠 지금 이쯤 되니깐 선수들의 노테이션 형태 선발로 들어올 선수들이 많이 바뀌지는 않구요 맞서서를 안산클리넣습니다 2준이 골키퍼입니다 3-4-3 포메이션 고태규, 김영남, 장유섭의 백3 2선에는 이태근, 이지승, 최한솔 김대경 선수입니다 최전방에는 김범수, 노경호, 양세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3 대체적으로 안산은 이 형태가 유지가 되더라구요 오늘 경기를 펼치는 안산과 부산아이파크 팀간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오늘도 흥미를 가지고 90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붉은색상인 검정색하이의 홈팀 부산아이파크입니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패스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뒤쪽에서 이지승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이지승의 과감한 슈팅이었어요 괜찮아요 자 프리킥 높게 붙여주는데요 패더 김도현, 이동훈 선수도 지금 시간까지 잘 버텨더니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몸 상태가 얼마나 회복되었었죠 왜냐면 코리안컵 때 잠깐 나와서 뛰긴 했습니다만 리그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못 뛰었거든요 자 버너킥 패더 다시 뒤쪽 슛 다시 한 번 들어갔어요 아 이거 안병준 아니에요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막고 튕겨진 한 볼 그대로 슈팅을 때렸는데 세컨볼을 지금 안병준 이동수의 슈팅이었군요 그리고 이한두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른쪽 패신 패신 앞쪽으로 패스 연결 짚였어요 자 수비수가 경합이 있었습니다 수비가 잘 끊어냈습니다 패신 가운데 라마스의 패스 연결 패신 패신 자 왼발 패신 벗어났어요 패신 벗어났어요 뜨들 cev inex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장면입니다 네 자 김법속으로 연결했는데 그걸 또 끊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성우 형이 끊어냈구요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다 랩다 랩다가 오! 너무 좋은 일대 찍었어요 장유섭이 좀 밀었나요? 네 최건주를 좀 밀었군요 왼팔에 푸싱이 발생되는데 왼팔이 장유섭 선수가 최건주 선수 오른팔을 조금 잡아가지고 그죠? 느린 화면으로는 정상적인 경험으로 봤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최건주 선수의 원신을 번복을 한 거예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노경호 반대쪽 들었습니다 슛! 아 이게 엉켰어요 약간 엉켰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이지승 네 파울이 사론됐습니다 글쎄요 좀 낮고 강하게 가든지 뭔가 다른 패턴이 아 이거 안 돼요 자 경험을 시켜놨는데요 김범수! 네 패신 네 팔고들였던 패신인데 반치가 들어있습니다 좋은 위치인데요 이지승의 반칙 선수들이 보면 무지막지하게 그냥 저거 보세요 네 지금 서있는 위치 각도가 90도 각도로 꺾어서 있어요 완전히 가마차겠다는 거니까요 저거는 그냥 한 번에 왜 가냐 자 가마차 붙었습니다 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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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산 선수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10도 각도를 꺾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툭 찍어서 네 완전히 속았어요 잘 보여주고 다시 패신이 마무리합니다 나마스의 패스 한 번의 터치가 있었고 마무리는 패신이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부산은 안산을 상대로 이제 2승 1무로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선수들의 변화가 있어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까 했는데 안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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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돌아서 그대로 슈욱 아하 들어갔습니다만 업사이드 기가 올라갔네요 미세한 차이로 업사이드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네 주심에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흰색 상하이의 안산그리너스 화면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공격이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네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또 두 차례 보였고요 양툴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입니다 노경훈 선수가 측면에 빠져있는데요 자 연결해 줬습니다 뒤쪽으로 컷백 어 볼 살아있어요 다시 뒤쪽 잡아놓고 슛 안 돼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도 후반전 들어서 위협적인 슈팅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아 김인환 선수들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비 공간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손재희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거 자 여기서 돌아서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안산그리너스 2대1 많은 골을 기록합니다 근데요 저 돌아서는 장면 자체가 사실은 각도도 각도도 지금 굴처됐어요 이동 우수를 맞고 굴처로 됐습니다 각이 썩 좋지 않았는데 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반대쪽에 손재희 선수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중앙까지 왔어요 가운데 양세혁이 있어요 이거 왼발 슛 노경호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데려 봤습니다 이상준 선수 희생을 항상 강조하는 선수고요 안병준 선수는 오늘 도움을 한번 기록했잖아요 자 수비 경합 다시 안쪽으로 우겨넣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연결 노경호의 슛 네 아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김도윤 선수의 슈팅이었네요 패턴이 여러가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마스 자 붙여줍니다 오 투터치가 됐는데 골키퍼 그냥 놔두는데요 그렇습니다 오 자 길게 전방쪽으로 슬 오 자 여기서 자 파고듭니다 자 골키퍼 구상민이 일단 처리하는데 자 주심을 한번 쳐다보면서 김범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붙잡고 있는 건 보였고 자 여기서 빠졌는데 아 이 골을 잡지 않았더라면 김범수가 이제 중심을 밀치 않고 도전은 했는데 네 이제 김범수 선수가 이제 골키퍼하고 맞설 수 없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네네 권성윤 선수의 저게 파울이라고 판단된다면 회장 품정중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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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드카드네요 네 권성윤 선수가 이렇게 되면 퇴장을 당합니다 후반전에 이제 변화를 줬는데 이게 먹혀들고 있고 선수들이 안에서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대1의 리드가 불안할 수 없기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팀 에너지가 고관리 안 사운보다 더 빨리 든다는 거예요 자 라마스의 패스 아 아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럼 수비를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 왼쪽에서 코너킥을 엮고 있는 안산그리노스입니다 노경호 자 코너킥 오오오오 와 아 자 굴절 된 볼 오오 지금 부산으로서는 가슴 쏟아내린 장면이 있어요 조금 빌고 나와야 될꺼 같은데 요 너무 내려앉아있어요 김영남 너무 내려앉아있어요 자 여기서 카운터, 카운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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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최선주가 반대쪽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뒤쳐있습니다 자 노경호와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연결,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다시 빠르게 전진 패스 자 안산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갑니다, 파울 아니에요 천지현의 좋은 수비 자 김영란, 어, 뚫렸어요 자 여기서 파고등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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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쇼안 약했어요 아 아 안산을요, 네 이, 승대들이 이기긴 이기는데, 그런 경기가 있는데 쉽게 이기질 못해요 그렇죠, 자 가운대로, 천지현 쪽으로 하지만 라마스 끄네낸 볼 자 장유석과, 자 대결인데 빠르게 최선주, 빠른다 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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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파고등으로 최선주 자 그대로 경기 진행 아, 자 이거는요, 제가 중재석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푸싱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대로 그냥 가는데요 네 최선주 선수는 굉장히 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자 왼쪽에서, 앞쪽으로 선제 패스 연결, 슛! 자 구상미인이 잘 막을 했습니다 자 주고, 다시 손재희 왼발 각도, 왼발 슛! 자 굴절된 볼, 다시 그쪽, 슛! enforce 한 번, 슛! 스터드가 보였는데요. 발을 들었네요. 김진호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아 이거 어떤 판단인가요? 레드카드네요. 자 이제는요. 제가 봤던 수적인 유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도윤 다시 가운데를 줬습니다. 아 슈팅 타이밍을 슈팅! 골 때! 골 때 맞았어요. 골 때! 동전 골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노경호 아 한산 정말 무섭네요. 야 저는 주거래식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슈팅의 날카로움이 지금 만만치 않으세요. 저 파란트 마크 쪽으로 강하게 붙여서 자 이준희 쪽으로 이준희 해당! 이준희 골키퍼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 이 테크를 맞혀두고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다시 뒤쪽을 해별.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뒷쪽 컵백! 아 이걸 막아냈습니다. 워패스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흘려줬어요 다시 뒤로 끝까지 안산의 공격이 위협적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부산이 안산을 3대로 2대1로 승인을 받았고 안산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에 쓰러져서 누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홈 경기가 힘들 줄 몰랐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골 들어가고 안산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패션의 골까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승리가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전반 끝나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또 이대형이라는 스코어가 굉장히 위험한 스코어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고요 좀 더 후반전에는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또 안산의 공격력이랑 경기력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제가 좀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환도 선수 오늘 또 득점을 했어요 이러다 득점하는 건 아니죠? 제가 득점하면 공격수들 혼나야죠 이환도 선수와 이동수 선수 그 앞에 전혀 잘 쓰지 않았던 천지현 선수를 앞에 세웠어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팬들 위해서 뭐 이제 감독님의 지시 상황이었고요 또 안산의 공격 스타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변화무쌍하게 하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는 감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지금 전문 수비수가 또 저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공격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비수인 이환도 선수가 보기에는 천지현 선수의 수비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비수로서 자질이 좀 있습니까? 뭐 감히 제가 말하기엔 그렇지만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승권이었는데 아쉽게 놓쳤지만 올해는 또 시작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힘든 시즌인 것 같고 또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연승을 했기 때문에 또 3연승 4연승까지 열심히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